수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왜곡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왜곡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자. 이런 제모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일 예배부터 그 내용으로 계속 묵상하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까지는 생물과 화학, 지구과학의 공부인가 싶을 만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되겠지만 각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나눔이 아니라 저들의 최종 주장과 그 주장들에 대한 다른 반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거니까 차분히 듣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진화론의 초기 주장으로 생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는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는 가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을 통해서 절대로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하나, 세포 하나도 절대로 저절로 생성될 수 없고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만든 창조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추리를 하게 되겠죠. 생명이 생명 없이 나타날 수 없다면 그럼 최초의 생명은 그럼 어디서 생겨났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서로 꼬투를 잡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오파린이라는 소련의 생화학자가 화학 진화설을 통해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코아세르베이트설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대기 중에 있는 환원성기체가 간단한 유기물을 생성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복잡한 유기물이 되면서 아무도 이것이 어떤 화학반응에 의해 최초의 세포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심해 열수구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바다 속에는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바다 속에서 화산활동으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다양한 환원성 기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기물이 생기게 되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최초의 세포, 생명체는 심해 열수구에서부터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인데 이건 아주 요즘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가설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최초의 세포는 외계에서 온 거다라고 외계 유입소를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거로는 어떤 운석에서 지구의 역사를 뛰어넘는 세포의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세포는 외계에서 온 거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될 수는 있죠 말로 들어보면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확실성은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싶은 믿음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걸 많이 비판하고 믿음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과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결국은 몰라요. 그 과학이 증명해주는 법칙은 아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그들이 말하는 세포의 시작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들도 말해요. 모른다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과학계 같은 경우에 처음 이 오파린이라는 소련 생화학자가 말하는 화학적 진화를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 사람 말대로 그 오파린의 말대로 그러면서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유기물들이 합성해서 복잡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화학 실험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유기물들 속에 정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 효소나 미토콘트리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답은 전혀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최초 원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조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뭔가 결과를 얻은 것인데 그 의주 또는 지구의 최초 원시 환경이 어땠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상하에 가설하에 실험을 한 것이어서 실험 자체로 뭔가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생명과학 수업을 통해 다 이들한테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능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강의를 좀 여러 개 들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더라라는 설명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치고 결국 어떻게 생명이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매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포가 생겨나서 생명들이 그렇게 자라났을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냥 그렇게만 던지는데도 그걸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점수 따기 위해서 그걸 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것조차도 저들이 그런 거구나라고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세계관 속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분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정한 진실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생명이 우연하게 생겨나는가 보다 하고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가설로 인해 전혀 충고도 되지 않은 지식들이 그냥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 가설을 믿음으로 믿고 싶어하는 이들이 헛된 생각 그런 헛된 생각이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는 초대를 받을 때 창조의 얘기를 듣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상한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왜냐하면 그런 식의 교육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가설을 믿는 믿음이 더 무모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상해놓은 가설로 만들어놓은 그 이론이 그것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는 그래도 부지런히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점점점 그렇게 없어져갑니다. 이런 게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짓된 가설들을 진리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배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판단력을 가질 수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성경의 근거를 통해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얘기만 믿어라 믿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가짜 가설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강의들도 들어가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좀 분별하고 이렇게 알아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고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허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우리는 이런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 온 우주만물의 시작과 그 이후로부터의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경만, 이 창세기만, 하나님만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를 매각하게 알려주고 있다. 오직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 살핀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진화론적 주장들을 살펴보면 어제 뭐 자연 발생설 외에 두 번째는 점진적 진화 가설을 주장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 진화가 천천히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설에 걸쳐서 진행됐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다윈 이후에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이 점진적 진화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층을 보고 화석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더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죠. 1980년 시카고에서 간헐적 평형설이라는 게 제기되면서 화석 자료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진화는 균일한 속도로 오래도록 진행된 게 아니라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인해서 비교적 단시간에 어떤 폭발적인 변화 양상을 거쳤다가 이후에 상당히 긴 안정기를 맞이한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단시간 내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과학을 가지고 추론을 해도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죠. 그게 뭘까요? 폭발적인 변화. 순식간에 변화. 거기에 대한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화시대에 벌어진 홍수 심판이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살피는 창조 부분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주제. 나중에 홍수 심판을 다룰 때도 아마 다루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점진적 진화라는 건 어쨌든 과학적 조사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그럴 것 같다고 숙인가요. 왜요? 오래된 것은 밑으로 깔리고 점점 새로운 게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윈이 처음 이것을 주장했을 때 그 말이 맞고 수궁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점진적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소위 원숭이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 진화 과정마다 오랜 시간 됐으니까 그 진화 과정마다 점차 점차 변화되는 그 중간 변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화를 일으킨 진화를 일으킨 마지막 단계라면 그 전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과정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진화론을 처음 주장할 때는 그래서 처음 그런 가설을 놓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화석을 막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입증할 화석 자료가 없고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몇 개의 뼈를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놓은 그 그림, 그림들. 또 근래에는 몇몇 발견을 통해 거의 완벽한 증거를 찾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거나 그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해석들이 상상을 동원한 상상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과학이 어쩌고 뼈를 조사해봤더니 어쩌고 골반뼈가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그냥 넘어가지.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이미 가설을 다 정해놨고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상상에 맞는 그런 증거들만을 찾아서 자신들이 정한 틀에 맞추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억지로 주장하는 그런 자료들, 화석 자료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점진적 발생 가설대로 하면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진화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원숭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또 사람에서 뭔가 더 이상하게 변화된 어떤 중간 단계로 변이 되는 과정의 그런 존재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자기들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진화가 중단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단되게 뭐가 중단됩니까? 진화는 시작된 적도 없죠. 과학원리상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여러 역학적으로도 진화가 될 수 있는 터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주장하냐? 단속평형설기라는 걸 주장을 하죠. 한 종이 나타나면 그 종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진화 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서류예요. 생물은 생태계가 안정된 평형상태에서는 오랫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듯이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는 거죠. 빙하기, 운석충돌 이런 것들이 오면서 평형상태가 깨지면 그때 순식간에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급격한 진화를 이루고 그 위에 또 평형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또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또 변이가 나타나서 주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수백 억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버드대학의 굴드라는 사람이 결국 뭐라고 말하면 바람직한 괴물이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런 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점점 좋은 변이로 자꾸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는 가설을 자꾸 상상력을 보태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도용시켜서 자꾸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주장이 된지 지나가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그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고 또 자꾸 새로운 대체 가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점진적 진화 가설도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돌연변이 가설이 있습니다. 단속평형설에서 가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축적이 돼서 진화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돌연변이 가설이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떤 룰에서 갑자기 깨져서 그게 왜 나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돌연변이가 생기긴 하죠. 하지만 그 빈도가 희박합니다. 자연계에서 돌연변이라는 거는 약 10만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죠. 식물 유전학자였던 존 샌포드라는 박사는요. 1980년에 코넬 대학의 연구과학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식물의 유전공학에 유전자 총, 유전자 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창안을 해서 전 세계 농업에 아주 중대한 역량을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진화론자였던데 이 사람이 말하는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 가능성은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세포의 지시 매뉴얼 내에 발쟁한 타이핑 오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명령이 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전달됐다는 거죠. 돌연변이는 마치 타이핑 오타가 글로 적힌 정보를 파괴시키듯이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드물게 이로운 돌연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확률로 보면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수직적으로 대략 100만 대 1 정도로 우세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로운 돌연변이를 허용한다고 해도 돌연변이의 최종 결과는 압도적으로 해로우게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히려 정보는 더 줄어드는데 이것이 돌연변이 과정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돌연변이로는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론 가설은 돌연변이설은 맨델의 유전법칙을 통해서 이게 더 설명하기 어렵게 되죠. 맨델의 유전법칙은 1895년에 발표됐는데 그때 사람들은 찰스다인의 자연선택론의 그 비슷한 시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찰스다인의 진화론적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결국 주장하게 되는 이 중요한 맨델의 유전법칙을 아주 그때 우습게 여겼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완두콩 연구로부터 유전의 원리를 발견한 맨델의 업적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는데 초파리 돌연변을 주제로 한 모건이라는 사람의 연구는 맨델 유전법칙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공언을 하게 되거든요. 초파리 돌연변을 통해서. 그래서 모건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돌연변이가 실제 종의 분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진화가 자연선택과 적응에 의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일단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연변이의 형태를 보면 이 샌포드 박사가 말하듯이 변이가 나왔어도 건강하고 신체 조건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하거나 결핍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형되거나 휘어지는 열성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가능하지만 돌연변이로 나오게 되면 해로운 쪽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니라 악성으로 나왔지 우월한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월한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이런 놀라운 존재가 그런 돌연변이로 어떻게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탄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엑스맨 재미있게 봤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재미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보면 진화 가설적인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릇된 세계관을 심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돌연변이 설 또한 뭐예요? 억측이다 그 말인 거죠. 또 다른 진화 가설은 네 번째 용부룡설이라는 거예요. 용부룡설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기도 전에 주장됐던 초기 진화 가설이죠. 장 마르크라는 이 사람이 주장한 건데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태화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 오른손 잡이고 오른손을 잘 하다 보면 당연히 그쪽이 커지겠죠. 눈에 띄지는 않아도 어쨌든 분명히 훨씬 더 오른손이 강해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왼손이 태화해버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어진 건 왜 그러냐? 기린이 땅에 먹을 풀이 모자라게 되니까 높은 나무에 있는 것을 자꾸 먹으려고 목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쥐에 꼬리를 자르고 그걸 새끼를 낳게 하면 어떻게 꼬리 잘린 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질의 남녀가 있는데 아주 우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애가 그냥 막 아놀드 슈알치 제네거처럼 배 왕자 근육을 가지고 주먹만한 알통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자녀가 쌍꺼풀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현대 진화 이론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용부령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면 어떠냐면 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에라스무스 다윈인데 이 사람은 1794년에 1794년에서 1796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지필한 게 동물학인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온혈 동물은 자신의 일부를 변형하는 힘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개량된 형질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이 사람이 먼저 한 거예요. 그 후에 라마르크가 1809년에 적은 저서 철학적 동물학이라는 데서는 이 에라스무스 다윈의 학설을 이어받아서 동물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필요에 의해 특정 형질을 발달시키며 이를 자손에게 물려준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 같은 경우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지나룬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어쨌든 20세기 들어서 이 맨델의 유전법칙이 재발견된 후 급속히 발전한 유전학에 의해서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라마르크의 용불용소는 오류다라는 게 판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이 모든 가설들은 말 그대로 가설, 상상일 뿐이지 결코 진정한 사실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받아왔던 교육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분별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학생 시절 과학 시간을 통해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들이 적어도 창조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완전히 실험을 통해 확인된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지 진화라는 가설을 전제로 그냥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론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내가 배웠던 사실과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창조의 사실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조의 주제도 불과 한두 주 안에 다 다루고 계속되는 연대기 주제들을 살펴나가게 될 건데 그동안 부지런히 진화와 관련되어 배웠던 교육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세상이 진화를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지 좀 잘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점진적 진화론, 돌연변의설, 용부령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주장들이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들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충분한 이해가 가는 그런 가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럴듯한 이론들이 과학을 통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런 것들이 가설 주장과 그 주장하던 것에 실패가 있는 자세한 역사적 사실들과 같이 처음에 이랬는데 이게 틀렸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단지 진화라는 것이 기존 사실인 것으로 가정된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만 가르쳐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래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가 이런 이론들도 바르게 배우되 또한 더불어서 왜 이런 것들이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가설을 만들 수 있으나 그러나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느 관점에서 과학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화의 관점에서 과학을 사용을 하면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결국 초우주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속에 진화라는 신규 우상 숭배를 낳는 거고 창조의 관점에서 과학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심어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무질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학적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그 약속을 지켜가심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빛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막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놀랍고 놀라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 이 자연과 우주 법칙 속에 있는 것을 보아알매도 하나님의 그 외침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애써 자기의 이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를 가르치는 이 반역하는 세대들을 다르게 분별하여 이런 세상 속에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 온전히 알리며 외치는 그런 전도인의 삶 부른받은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하나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 또한 이 땅에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그 생명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인권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